반갑습니다. 2024년 6월 18일입니다. 오늘 V 검색식입니다. 이 V 검색식에서 MSC, 꿈비, 선진, CJ 전부 다 수익이 또 다 나왔습니다. 이 V 검색식은 말씀드린 대로 내일 종목이 오늘 미리 떠버립니다. 내일 종목이 내일 뭘 사야 될지 이 종목이 전날에 미리 떠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종목을 매수해놓고 매도만 걸어놓으시면 돼요. 너무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이 V 검색식이 좋은 게 뭐냐면 전날의 종목을 다음날 상승할 종목이 미리 선포착이 됩니다. 선포착. 그것도 종목이 하루에 한 개 아니면 두 개밖에 안 나와요.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다. 너무너무 편리한 거죠. 이것을 잘 쓰시면 최소한 내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할 확률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듭니다. 최소한 계좌주 살 일이 없어요. 그래서 이 위너스 V 검색식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. 정말 이것이야말로 내가 검색식을 쓰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길라잡이가 됩니다. 너무너무 편리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오늘처럼 MSC, 꿈비 그냥 수익이 바로바로 나오는 겁니다. 내일 들어갈 종목도 지금 다 포착이 되었죠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V 검색식을 한번 써보신다면 안전하게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가 있다. 내가 내일 들어갈 종목을 전날에 미리 나오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? 미리 알 수가 있으니까. 그래서 검색식 써보신 분들, 받아보신 분들은 V 검색식 57579542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. 010-57579542로 연락을 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쓸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이 V 검색식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. 말이 필요가 없다. 그냥 걸어만 오면 전부 다 매도가 된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한 번 받으면 평생 쓸 수가 있다. 검색식 한 번 받으면 평생 쓸 수가 있다는 것. V 검색식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. 57579542로 검색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검색식으로 꾸준하게 수익 보실 수가 있다는 것. 다음날 종목을 미리 알려주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